세종촌자에서 하고 싶은 일? 회사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의무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신문에 홍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종촌자에서 열심히 일한 개발기입니다. 맞자! 힘내자! 흐엉 씨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요? 네,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싶어요. 는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하는 일을 말할 때 써요. 는 앞에 동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을 읽어요. 읽다. 읽는 책이에요. 는은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는을 써요. 지금 영화를 봐요. 보다. 보는 영화예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 작년 같은 과거의 일은 은을 씁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주, 내년 같은 미래의 일은 을을 씁니다. 어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먹다. 먹, 먹의 받침이 있어요. 먹은 음식이에요. 내일, 한국 음식을 먹을 거예요. 먹다. 먹, 먹의 받침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에요. 보다, 보, 받침이 없어요. 어제, 영화를 봤어요. 본 영화예요. 내일, 영화를 볼 거예요. 볼 영화예요. 예문을 볼까요? 어제, 불고기를 먹었어요. 어제,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 불고기가 맛있었어요. 어제, 먹은 불고기. 어제, 먹은 불고기가 맛있었어요.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어제,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내일,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내일, 먹을 불고기. 내일, 먹을 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내일,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예약할 거예요. 내일, 볼 영화. 내일, 볼 영화를 예약할 거예요. 내일, 볼 영화.